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에 했던 질문들 3개가 이렇게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또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 가르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아마 이거에 포함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는 악성코드 분석 관련된 것들에 모이애킹 취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고요. 제가 이전에 악성코드 분석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모이애킹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융합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영상으로 많이 공유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모이애킹 분야에서는 이제 웹패킹이나 모바일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먼저 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나 악성코드 분석들에 대한 그런 연구활동들, 어떤 이제 보고서, 분석 보고서나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 모이애킹에 관련된 것들에 웹패킹이나 모바일 해킹이 먼저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 필수겠죠. 그러니까 얘를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활동들로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때 이제 면접관들도 흡족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디지털 포렌식이나 악성코드 분석과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만약 가지고 나는 모이애킹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한 70, 80% 정도 이상의 면접관들은 지금 현재 모이애킹 분야를 뽑고 있는데 왜 이런 보고서를 주지?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알겠다 이거죠.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디지털 포렌식도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고서 이제 보이면은 당연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악성코드 분석도 그렇습니다. 악성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도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리버싱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당장 이제 모이애킹 분야의 신의를 뽑던 경력을 뽑던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 이제 들어갈 인원들을 뽑는 것인데 이게 웹패킹이나 이제 모바일 킹 같은 경우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있는 이것들을 이제 공부해서 이제 분석 보고서라고 가져온다면은 조금은 퀘스천을 하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람을 뽑는데 이렇게 가져오면은 좀 퀘스천 할 것 같고 예전에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마지막에. 지금은 현재 모이애킹 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당신이 가져온 것이 이거 관련된 부분 말고 좀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좀 고민했던 것들이 혹시나 있냐라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면접관들이 좀 판단해야 할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이애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스템 침투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격자 측면으로 보통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밌다고 얘기를 했죠. 뭔가 자기가 공격해서 시스템이 침투하는 것까지 이제 보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이애킹 쪽으로 많이 분야들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침해 사고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의 어떤 기술적인 총체적인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분야들이 많아졌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침해 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파일 시스템 분석을 한다거나 메모리 포렌식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네트워크 포렌식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 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점점 분야가 많아지면서 클라우드 쪽 모바일 쪽 IoT 하면서 뭔가 이제 범죄 쪽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어떤 법적 증거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는 거죠. 이런 목적들로 있다 보니까 디지털 포렌식 분야들도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고요.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침해 사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바이너리 실행 파일들이죠. 백도 같은 경우나 이제 여러 가지 악성 코드 형태의 그런 파일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리버싱, 역공학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분석 보호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격 쪽이 아니고 사실 이제 보완 쪽인 것이죠. 그게 이제 반대의 개념이네요. 측면을 그냥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반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과 입장에서도 선택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두 개를 잘한다. 저희 회사에서 바로 뽑죠. 저도 바로 뽑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충족하게 충분히 공부를 많이 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얻었던 프로젝트를 보내든 잘할 것 같다. 아니면 강의도 잘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좀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아무튼 이제 웹헤킹은 모바일킹이고 사실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턴트다 보니까 또 인프라 진단과 관련된 것들, 소스코드 진단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악성코드 분석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데 이제 뭐 리버신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우대상으로 넣어서 이제 인력들을 이제 뽑게 되는 거죠. 아무튼 기본적인 것은 이거예요. 이거를 하지 못하면은 사실 모이킹 쪽에서 언젠가는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또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의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주시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방향을 조금 달리해가지고 공부한다는 당연히 이제 모이킹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이것을 어느 정도 갖춘 과정 하에 이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방향을 좀 달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공격한다. 어떤 인프라들을 이제 이렇게 구축을 할 거란 말이죠.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단일 서버에 대해서 모이킹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뭐 방화벽 같은 경우는 침해사고 분석 그런 시스템들 오픈도우로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내가 이제 공격을 했다. 웹패킹을 공격을 하던 이제 모바일 해킹을 뭐 서버를 거기다 구성해가지고 공격을 하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악성 코드를 내가 구해가지고 감염을 한번 시켜보던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들의 그런 액션들이 취해지게 될 건데 그런 공격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번 디지털 포렌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흔적들을 한번 찾아볼까? 내가 얘가 어떤 것들을 공격을 웹패킹을 공부했으면은 웹서버에 로고들이 쌓일 거고 그 다음에 침입탄지 시스템에 로고들이 쌓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백도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공격하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침투하고 난 뒤에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벤트 로고 같은 경우나 시스템 로고 같은 경우나 그런 곳에 어떤 명령어 흔적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범죄자가 어떤 정보들을 가져갔을까?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당연히 앞에 그런 시나리오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웹패킹이나 시스템 해킹 같은 걸로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악성 코드 분석을 많이 하다 보면 모이킹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웹패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 모이킹 관점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웹패킹이나 그런 분석 보고서를 써야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것을 악성 코드 분석들을 내가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논문에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악성 코드 분석들을 뭐 100가지 정도 아니면 유형별로 한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 침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이 악성 코드에 어떤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이킹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나 연구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관점인 것이죠. 왜 그러면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범죄자들이 이 시스템에 침투하기 위한 목적에 APT 공격이나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어떤 명령어들을 그 안에 넣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다 모이킹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이킹할 때 보고서 쓸 때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포렌징이나 악성 코드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보완적인 측면이 되니까 하나의 대응 방안들을 조금 더 크게 여러분들이 세울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시큐어 코딩 관점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스템의 어떤 흔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 로그 분석이나 아니면은 IPS 장비, 침입탐지나 침입차단 시스템 중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융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취업에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죠. 이 정도만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보고서를 쓸 수가 있으면은 뭐 취업하는데 크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뭐 대기업이나 앞에서 봤던 되게 큰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공부들도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이야기했던 기술적인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은요. 같이 그냥 공부하세요. 같이 공부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큰 틀에 대한 보안이잖아요. 큰 틀에 대한 보안들이고 물론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씩 공부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도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이상 정도는 여러분들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기본 베이스가 어느 정도 쌓았다는 가정하셔서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실제 구성도 한번 시나리오 구성도 한번 해보시고 인프라도 한번 구성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좀 관점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의 어떤 모의해킹,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의 치배 대응, 포렌식 분석, 통합 노고 분석 시스템, 부축 뭐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웹패킹 공부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웹사이트를 구성을 해서 그걸 침투하는 과정들을 하면은 그렇게 많이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공부들이 기본으로 이제 앞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그 뒤에는 하시다 보면은 이게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장을 해 나오시면은 최신 트렌드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종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여러 가지 분야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